새로운 호텔에 왔습니다. 가격은 2000원 되서 주말 뭐 아닐 때나 가격은 동일하다가 살림을 꺼내놔서 좀 드러보내네요. 밖에서 이렇게 물 쓸 수 있고 가스 쓸 수 있고 저쪽 주방이 있거든요. 주방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방은 작아요. 전에 묵던 호텔 보다는 방은 작습니다. 화장실도 작고 샤워할 수 있는 입건의 공간과 병도 있고요. 작아서 금방 입쪽에 저쪽에 조그만한 에어컨도 있습니다. 지금 저쪽 안쪽 라인이 조금 더 도찌개진이긴 한데 룸거디션이 조금 더 낫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쪽이 다 찼다고 그러네요. 이쪽으로 가면 수돗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여기가 이제 공용 부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스를 쓸 수 있고 조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여기가 철이 있고 가스 있고 여기 냉장고는 공용으로 사용하면 된대요. 냉장고 이거 냉동 큰 테이블이 있어서 이곳에서도 숙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바로 있는 옆에 방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새 방이 예약이 됐는지 차버렸대요. 오후실 여기 따로 수영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수영장이 있지는 않고 그래도 호텔이 조그마지만 저쪽에 안에 큰 개가 두 마리가 있네. 옆에 안 갈 거야. 옆에 안 가. 옆에 안 가. 아이고 쟤 새끼인가 보다. 너 새끼니? 쟤는 안 짓네. 예약이 다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람 그림자도 없는데? 저녁 때 오나? 아름 조그맣고 지금 여기 판가시난이 규제를 많이 풀은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라 유니온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는 별다른 규제가 없이 입장이 가능하니까 이곳으로 다 몰려온 것 같아요. 여기도 펜치도 있고 주인 아주머니 이쪽에도 부엌이 있어요. 이쪽은 거의 주인이 쓰시는 것 같네요. 이쪽에서 보여주고 드릴께요. 호텔이 장면에 이렇게 보인다. 조용합니다, 이쪽은. 저쪽 앞에 비트 쪽은 굉장히 시끄러워요. 영상으로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쪽은 조금 벗어나서 그런지 조용합니다. 앞에 슬기통이 있고 여기서 식사를 하면 되고요. 3호 아까 저희가 낮에 여기 처음 보러 왔을 때는 텅텅 비어 보였는데 지금 여기 1호부터 여기가 10개 호수가 있거든요. 다 찼어요. 1,2호는 비어 있었거든요. 저쪽 끝까지. 다 찼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몇 군데 호텔에 돌아다녔거든요. 호텔들이 다 차 있어요. 지금 빛이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은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가 끝난 것 같아요, 느낌이. 휴가 왔으니까 사람들이 좀 풀어지긴 하겠지만 여기 호텔에서 또 옆방에 또라가 있는 거예요. 한 애는 한 살 어린 애고 그 위로 좀 더 큰 애도 물론 있어요. 여기 바로 옆방에 오신 분들은 또 한 술상을 하나 차렸습니다. 와나 필리핀에서는 이렇게 왁자지껄 시끄럽게 노는 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느낌의 5,6,7,8 4개 호를 다 한 가족이 밀리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당연히 한 술상 차리셨고 여기 필리핀에 와서는 놀러 갈 때는 그게 참 아쉬워요. 우리는 딱 세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놀는 것도 마찬가지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지 맛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냥 같이 놀고 싶어서 아까부터 계속 기웃기웃 거렸거든요. 그랬더니 물어봤자 제 엄마한테 같이 놀아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필리핀은 뭐 어디 가나 애들이 많아서 잘 잘리네 우리 아들 한참 논 다음에 목욕하고 샤워하고 자면 될 것 같아. 좀 전에 밥 먹었더니 졸려가지고 저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영기야. 호텔 문 밖으로 나가지 마. 차 다녀. 여기서 밥을 바꾼게요. 제가 일찍 자르introduction 지금 보시면 새로운 팀이 왔어요. 그러면 저쪽에 찌푸니가 있잖아요 찌푸니가 왜 있냐면 여기는 여러 사람이 이동할 때 저 찌푸니를 임대해서 하루 저희 왜 버스 대절해서 알았어 버스 대절해서 이동하듯이 찌푸니를 돈 얼마를 내고 이렇게 임대해서 이동하고 해요 사람이 많으니까 찌푸니를 대절해서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얼추 받아 한 20명 됐는데 이만한 사람이 다 어디에 묵을지 모르겠네요 저희 지금 방 옆에 우측 좌측이 다 지금 나갔어요 그래도 방 3개인데 방 3개에 20명? 하게 하면 방 하나에 한 10명씩 자고기도 하니까 괜찮으려나 모르겠네요 어디에 묵으려는지 저희 신랑이 지금 시장 갔다가 왔어요 그래 가자 저희 아들은 지금 빨리 비치 가자고 난리입니다 또 오늘 밤에도 역시 북적북적 하겠네요 필리핀 스타일이죠 뭐 어디가나 시끄럽고 조용하진 않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도 여기 사람들은 굉장히 유쾌해갖고 싸우진 않아요 시끄러워도 다 음악 소리 같은 게 나는 거예요 신랑하고 아들이 웃음 소리가 끊기지 않아서 뭔가 하러 보러 왔습니다 둘이 해먹을 타고 있어요 재밌어? 아들 재밌어? 아들 재밌어? 뭐 어이구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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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야 편해? 네 진짜? 오늘 밤은 거기서 자야 되겠네? 엄마랑 한기랑 같이 잘 수 있을까? 두 명은 못 올라가 형 혼자 자야 되겠다 거기서 아빠랑 여기서 자? 엄마는 침대에서 잘게 자기 딱 스타일이야? 해먹이? 그냥 웃는 거야 정리나 하시려 정리는 나한테 다 맡겨놓고 내 불도 붙이고 다 했잖아 제 동의중 그래 아들이랑 노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다 더 놔 응? 더 놔 더 놔 더 놔 더 놔 더 놔 더 놔만